강서구가 가양동에 있는 양천향교와 겸재정선미술관 등 역사문화유적지 일대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강서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합니다. 강서역사문화거리 조성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자는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5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냈습니다. 먼저 마곡지구에서 이어지는 양천로 47길 초입에는 강서역사문화거리임을 알리는 상징조형물과 문화거리와 역사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다양한 문양의 고보조명도 설치해 야간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야간에 어두웠던 궁산 옹벽과 겸재정선미술관 돌담길에 조명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서구는 강서역사문화거리가 마곡서울식물원, 겸재정선미술관, 궁산문화유적지 등 인근 문화역사시설과 함께 강서구 대표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 대표 문화역사시설과 함께 강서역사문화시설과 함께 강서역사시설과 함께 강서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